오늘 아침에는 치즈 토스트에요 치즈 토스트에다가 에그를 에그 후라이를 속에 깔고 치즈를 듬뿍 얹고 치즈 계란 후라이 토스트고 그리고 옆에 다른 딸기 주스를 갈았어요 딸기하고 자색 고구마를 갈아서 비타민과 단백질 계란 후라이가 끼어 있어서 단백질과 칼슘과 비타민과 철분 이런 것들이 충분한 그런 건강한 식단이 되겠네요 두 개 먹으면 우리 남편 아침 식사에요 우리는 아침에 안 먹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주스 한 잔이면 되겠어요 딸기하고 자색고구마 갈은 주스는 당뇨에도 좋고 혈압도 좋고 아주 코레스톨에도 좋고 고지혈 내방에 좋죠 아 아주 영양 충분한 그런 식사가 되겠네요 주스 간식도Whoa 우선 g 이렇게 이렇게 Ghana 이렇게 아멘